아, 어제 왔던 거 거기 집이네? 저이사 사장님이 안 볼래 안 볼래 그냥 어? 잠깐만 어? 이 폼 좋은데? 아루까지 져 있는데? 이렇게 이쁜 폼 처음 고른데? 이거 좋아 어 이거 좋네 폼이 이렇게 아루 져 있잖아요 이렇게 안되니까 평평하거든요 보통 잡아놨네 아루를 프레스로, 히트플러스로 눌렀는 것 같다 이거 좋은거에요 사피 넣을거면 이거 좋은거에요 이거, 아까구나 이거, 나스 프라스 네 이거, 저거, 선배 이거 보였습니다 이거, 지금 찍어 네, 그래 여기로, 여기로 붙어서 올라갔다 커피 한잔 먹고 다시 보고싶은데 좀 더 보던가 아니면 나가던가 사피 이거, 이거 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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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잠깐만 그럼 거기 들어가면